어제 경기가 있었죠?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6월 A매치 첫 경기가 있었는데 브라질과 물론 쉽지 않은 상대이긴 합니다만 골을 많이 넣어줬으면 했는데 말이죠. 그게 좀 아쉽죠. 우리가 골을 허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손흥민 선수가 수비 벽에 막히면서 유효슈팅이 있기는 했는데 골을 못 넣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1대5로 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계 최강 브라질의 높은 벽을 실감한 경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경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세계 최강의 팀을 만나서 세계적인 스타들의 경기를 보면서 또 코로나 시대 처음으로 A매치 육성 의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 경기도 보고 또 하니롤드컨 20주년을 맞아서 어게인 2002라는 카드 섹션이 경기장을 수놓은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경기장에 모인 팬들은 만족했다는 얘기가 들렸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좋더라고요.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일단 경기 내용을 보면 브라질 정말 강한 압박과 화려한 개인기. 이게 우리 벤투어가 무척 고전을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좀 선제골을 일찍 허용한 게 좀 아쉬웠어요. 전반 6분에 히샬리송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물론 우리가 전반 30분에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황희조 선수가 수비를 등진 뒤에 날린 터닝슛이 이제 브라질 골문함으로 열면서 동점에 성공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전반 41분, 후반 11분 모두 가볍게 차 넣었고요. 후반 막판에 쿠티뉴 제주스, 그러니까 넣을 선수들은 골을 거의 다 넣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투어가 5대1로 크게 졌는데 저는 이게 실력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투 감독도 강팀이라고 해서 수비 유지의 축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수비를 좀 중점을 둔 축구를 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이번 평가전에서는 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냉정하게 우리 대표팀을 바라보는 경기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제 월드컵에서 강팀을 상대했을 때 우리가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조금 위안을 삼자면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 없이 우리가 지금 경기를 했단 말이죠. 부상 때문에 이번 대표팀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남미팀에 대한 적응력을 조금은 키울 수 있었다는 점 또 황희조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위안을 삼을 만한 그런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력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드컵이나 세계 무대에서 경기를 할 때는 수비를 좀 더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건 상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벤투 감독이 이미 월드컵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 전 끝난 후에 빌드업 축구를 계속 고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당장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가 이 빌드업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바꿀 수는 없고 자신은 고수할 생각인데 다만 어떤 장점을 살릴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는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이마르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팬서비스 또 매너에서도 팬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경기야말로 팬들이 경기 외쪽으로도 참 즐길 거리가 많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일주일 전에 와서 남산타워로 놀이동산으로 관광 다니는 걸 보면서 이 선수들 놀러 왔나? 이런 생각 한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쉬는 그들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차적응을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브라질이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10시간 정도 안팎의 시차를 적응해야 되거든요. 선수들 말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시차가 좀 좁혀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몸에 적응하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당겨진다. 그런데 선수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빨리 적응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훈련 후에 숙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자게 되거나 시차적응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 후에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일정에 적응하는 그런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셨지만 브라질 선수들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강팀이 최선을 다해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수를 우리는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발등 부상 때문에 출전을 하냐마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줬고 또 하나 주목했던 부분은 팬들이 나중에 영상을 올려서 알게 된 건데 그 애국가 재창 때 네이마르가 자신의 에스코트 키즈로 나온 꼬마 아이의 가슴에 왼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이의 왼손을 슬그머니 내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줬다고 해요. 이게 카메라 중계에는 안 잡혔는데 이후에 온라인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이 슈퍼스타의 남다른 세심함에 팬들이 찬사를 쏟아냈고요. 또 한국을 방문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 훈련장이나 숙소를 찾은 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꺼이 사인도 해주고 또 경기 후에는 손흥민 선수와 포옹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장면도 아주 팬들에게는 뭉클하게 다가오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열심히 잘해줬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 축구 팬들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연스럽게 호날두를 소환하시더라고요. 팬들이 누구랑 비교된다 이러면서 어쨌든 슈퍼스타의 동목 중에 하나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도 분명히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일정이 칠레와의 경기인가요? 네. 6일에 현충일에 칠레전이 있고요. 11일 금요일에 파라과이, 14일 화요일에 이집트와의 평가전을 갔는데 6일 칠레전은 손흥민 선수가 센츄리 클럽이라고 하죠. A매치 100경기 출전 기록이 세워지는 날이기도 해서 이때 이제 자축포를 좀 터뜨려줄지 궁금한데 칠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달 28일에 감독이 신임 감독이 선임됐을 정도로 새롭게 태어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 이 베리소라는 신임 감독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수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칠레는 카타로월드컵 본선 입주에 실패를 하면서 이 새로운 감독 선임관계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선수를 위주로 명단이 꾸려지면서 칠레 하면 떠오르는 산체스라든지 비달이라든지 브라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번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피파랭킹 탑5에 든 적도 있는 팀이 바로 칠레거든요. 그런데 황금 세대들이 좀 노세화되면서 현재 피파랭킹 28위, 우리가 29위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대이자 또 우르과이전을 대비해서 많은 부분을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대가 바로 칠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경기 파라과이는 어제 일본이랑 평가전을 가졌는데 일본이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긴 브라질이 우리가 칠레 경기를 하는 날 일본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지켜볼 수 있고 마지막 이집트는 손흥민 대 살라의 만남이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유럽 축구연맹 결승전 현장을 취재한 기자에게 제가 연락을 해봐서 알아봤더니 살라 몽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두 선수의 맞대결 현상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구밴들의 기대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유현준 선수 또 부상이네요. 유현준 선수의 가장 현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유현준 선수의 몸 내구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현준 선수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조금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갔을 때도 FA 계약을 맺었을 때도 이 선수가 과연 언제까지 건강하게 뛰어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문제였는데 지난 시즌 후반부터 올해 시즌 초에 계속 이렇게 부상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유현준 선수가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 출전을 했고 4이닝만 던지고 내려갔는데 이 경기를 보신 팬들은 아니 왜 갑자기 유현준 선수를 잘 던지는데 내려보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왼쪽 팔뚝에 불편한 느낌을 유현준 선수가 느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팔통증이 느껴진 거죠. 왼손투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유현준 선수가 포수나 코칭 스태프에 사인을 보내서 조기 강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현준 선수가 통증을 좀 참고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현준 선수가 경기 뒤에 밝힌 내용인데 4월의 약간 비슷한 느낌 4월과 비슷한 느낌 이 말은 4월의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렇지만 경기 전에는 그래도 평소대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등판을 했는데 던지면서 계속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강판이 됐고 경기 끝나고 나서 유현준 선수가 아 등판을 그대로 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까 4월 말 말씀드렸는데 4월이라는 거는 4월 17일 오클랜드전이 끝난 뒤에 왼쪽 팔뚝 통증을 느꼈고 4월 18일에 시즌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거든요. 이때를 돌아보면 복귀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상 치료만 한다고 해서 선발 투수가 바로 등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상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라이브 피칭이라고 해서 타자를 세워놓고 하는 연습을 한 후에 마이너리그에 가서 실전 경기를 한 두 경기 뛰고 그리고 나서 등판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일단 부상자 명단에 15일째를 올리게 했는데 검진을 좀 정밀검진을 들어간다고 해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면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4월 사례를 돌아보면 메이저리그 복귀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면 더 치료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다시 회복해서 옛날 기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육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구 육상 스프린터들의 빅매치가 관심을 모았다면서요? 네. 사실 육상하면 우상혁 선수 때문에 좀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데 또 주목할 부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구경 선수와 성장세가 무서운 실업 1년 차 비회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읍니다. 그런데 비회사라는 이름이 좀 우리나라 이름 같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이 콩고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육상의 재능을 드러낸 선수고요. 이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를 못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한국 국적을 얻으면서 고등학교 육상부로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육상 교육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선수가 올 시즌 2번의 결승 맞대결을 벌였었는데요. 지난 3월에 전국 실업 육상 경기 선수권대회가 있었거든요. 김구경 선수가 10초 33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비회사 선수가 10초 46으로 2위.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보면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비회사가 10초 44. 김구경이 10초 42. 그러니까 비회사 선수가 0.02초 차로 바짝 따라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김구경 선수는 이제 고참급이고 비회사는 10대거든요. 지금 19살, 20살 이런 나이니까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너무 재밌어서 육상구의 단거리에도 우리가 무한 경쟁 체제가 됐다. 이렇게 많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KBS 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가 있었고 이 두 선수가 다시 격돌을 했는데요. 결과는 좀 아쉬웠던 게 김구경이 그냥 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김구경 선수는 이제 2022년 한국 육상 남자 100m 최고 기록인 10초 1사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좀 비회사 선수가 출발이 다소 늦어가지고 레이스 중반에 그냥 힘을 빼고 달리면서 출전한 8명류 최하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포기한 거네요. 네. 약간 그렇게 뛴 거죠. 아쉽게 됐고. 김구경 선수는 사실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7월에 있는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전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 기록 10초 05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3주 정도 후에 또 대회가 있는데 6월 26일까지만 이 기록을 통과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데 점점 기량이 상승하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김구경 선수에게는 좀 기분 좋은 긴장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운동선수끼리 라이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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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